방담이 학생 어머니 되세요? 그러네 모릅니다. 많이 놀라셨죠? 방담이 어머니. 모내양이 명주여고단이죠? 미술실에서 출산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. 덕성경찰서 남철우 반장입니다. 내 핏줄을 끈니니 뼈도 못 줄이게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눈에 눈은 이해는 이 이 결백 꼭 증명하라고 전 지금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. 방담이 그게 기어이 죽을 짓을 하는구만. 무슨 짓을 하더라도 받으라고! 죽여 살아라. 죽여 살아라. 죽여 살아라. 죽여을 Look at 1 wrote Aеж